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거대한 한 일이 무언가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공동위원장으로 가있는 아주 젊은 분이 박지연씨입니다 박지연씨인데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젊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아주 민주당 내부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네요 그 파란이 올바른 방향으로 민주당을 끌고 가기 위한 그런 노력인데 조만간에 아마 이렇게 퇴진시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민주당의 소위 주류 세력들한테는 대단히 위협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박지연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연 민주당의 비상공동위원장입니다 윤호중씨와 함께 5.86 운동권 정치인들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퇴장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분란이 우려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작은 제목으로는 검찰개혁의 강행만이 살 길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의 극렬 지지층의 문자폭단에 굴복해서는 안 되고 또 성폭력으로 고통을 겪었는데 최하궁 국회의원의 징계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장한 내용 자체가 참 야무지기 때문에 한 번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정치는 죽은 정치입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5.86 현재 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들의 정치인의 용태를 논의해야 됩니다 5.86 정치인들이 물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왜 사과를 찾고 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을 책임진 비상대책공동위원장으로서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더 깊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사과드리고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 분노가 사과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냐 이 문제는 사과라도 하면 조금 마음을 돌릴 수 있겠죠 그러나 5.86 운동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체제의 정면으로 가한 그런 일종의 폭력은 아마 그 사실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용서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선정과 선동에 워낙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선정과 선동을 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을 엄해하거나 모함하거나 또 정치 공작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일어난 사건 범죄 행위까지 완전히 덮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또 박지현 공동위원장은 대선에서 졌는데도 내로남불도 여전하고 성폭력 사건도 반복되고 있고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팬덤정도 심각하고 달란진 것이 없습니다 국민이 민주당을 어떻게 보실지 걱정이 됩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586 정치인의 용태를 논의해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전에서 2선 후퇴를 하겠다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퇴를 밝힐 분은 김보김, 김영춘 전 장관님, 최재성 전 의원님밖에 없습니다 선거에 졌다고 약속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박지현 민주당의 소위 비상대책 공동위원장의 주장 가운데 틀린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틀린 부분이 저는 찾아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86 운동권 정치인의 사명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 땅에 정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은 거의 완수했고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됩니다 같은 지역구에 4순 이상 출마도 약속대로 금지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죠 민주화를 외쳤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다섯 번의 부정선거를 시도한 세력의 중심에는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있고 그런 맹령을 하달한 사람이나 그것을 맡아서 수행한 선거조작 기술자들 대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0대의 대학으로는 80학번에 그리고 지금 1960년대 생이죠 586의 사명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그러나 그들이 행한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엄청나게 태형시키고 민주공화국의 정치체제를 전복시키는 내란을 범한 것에 그런 범죄를 범한 것이죠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우리 당은 팬덤 정치와 결별하고 대중정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신과 다른 견해를 인정하지 않은 잘못된 팬덤 정치 때문에 이 팬덤 정치란 것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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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는 형식으로 몰려다니면서 그냥 진영에 철저하게 그냥 복속되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그런 일종의 무리를 팬덤 현상이다 팬덤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주게 되었고 잘못된 뇌로남부를 강성 팬덤이 감쌌고 이 때문에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개혁 강행만이 살 길이다 최강욱 봐주자는 식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팬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정치는 죽은 정치입니다 민주당이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극렬 지지층 문자폭탄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내 윤리 심판원이 지방선거 이전에 최강욱 의원의 징계 절차를 마치라는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도 선거가 끝난 뒤 6월 20일에 차기 회의를 개최하기도 결정했습니다 우리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성폭력 사건으로 당이 그렇게 고통을 겪은 또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비상징계 권한을 발동했으라도 최강욱 의원의 징계 절차를 합당하고 조속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박지현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의 똑부러지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소개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뭐 틀린 게 있습니까 저는 틀린 게 전혀 없다고 보는데 여러분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기득권화된 586 운동권의 주류제력들의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아주 발끈합니다 바로 윤호중 민주당의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박지현 위원장이 586그룹의 용태론을 주장한 것이 돼서 선거를 앞두고 몇 명이 논의해서 내놓을 내용이 아닌가다 앞으로 당의 쇄신과 혁신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의 논의기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논의될 사안이다 참고로 윤호중 위원장은 구리시의 그런 지역구를 갖고 있고 대표적인 서울대 86그룹의 핵심 멤버로 꼽힙니다 한편 전남 고흥 출신의 박홍건 원내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서 586그룹의 용태론과 관련해서 지금도 따로 논의는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은 아주 비상한 선거체제에 돌입돼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불리하니까 어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께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어쨌든 젊은 사람이 박지현 건 공동비상선거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의 공동위원장이죠 그런 똑부러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586운동권 정치인들에게는 상당하게 아마도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엄청나게 화가 난 모양입니다 박지현의 연이 철체에 계속되는 586그룹의 용태의 주장에 대해서 윤호중이 책상을 쾅 치고 나가버렸다 윤호중 이게 지대부냐 전해철 상의하고 발언하라 박지현 이럴 거면 날 왜 뽑았나 비공개회에서 고성이 오갔다 열 남자가 한 여자를 못 이긴다는 그런 세상에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 남자가 한 여자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야말로 얼굴 간판으로 선택을 하고 고분고분 잘 따라주리라고 봤는데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반기를 들면서 상당 동안 시끌벅글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박지현 더불음지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비공개회에서 당 지도부와 고성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동석한 86그룹의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군 원내대표 김민석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 등은 불쾌감을 표했다 김민석 본부장은 민주당은 지도부 일방 또는 개인의 지시에 의해서 처리되는 정당이 아닙니다 전해철의 의원은 무슨 말을 해도 좋은데 지도부와 상의하고 공개 발언하라 윤호중 위원장은 이게 지도부인가 이러면 재상을 콱 치고 회의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야기가 쭉 흘러나옵니다 어쨌든 당찬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력을 자발적으로 내놓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데 나가고 나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주구장창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개 정치는 끝이 좋지 않게 끝나는 게 정치지 않습니까 정치인으로 입신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사숙이든 공숙이든 그렇게 내놓은 이야기들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신상범 얼굴마담이 진짜 주인을 노릇하니까 실세들이 본심을 드러내내 선택의 시간이 되면 본심이 나옵니다 1092명이 찬성했네요 얼굴마담이란 말보다는 김동원 시민의 바지사당이란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손정한 시민은 그래도 민주당에서 제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박지현입니다 박지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당은 평생 야당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의견이 대부분 이제 윤호중 586 운동권 출신들 정치인들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비판적인 그런 의견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민석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전해철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윤호중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박홍근이라는 이름도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이 부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그동안 뭘 했나 지금 이제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김미석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 이런 분들이 이름이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이준석이가 또 한마디를 했네요 걱정도 또 팔자네요 민주당에서 586이 빠지면 김남국, 김용민, 고민정 세상이 되더라 민주당에서 586 정치인을 뺀다면 김남국, 김용국, 고민정 위원 세상이더라 이 다 이제 안산 단원을 얻어서 소위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선된 분들이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 김용민 의원도 마찬가지죠 지역구가 제가 가물가물한데 고민정 의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 이 사전투표 조작으로 2020년도 4.15 총선해서 당선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대충 그냥 무슨 타협을 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외로 조용하네요 국민들이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윤호중 씨, 박홍근 씨, 김민석 씨도 다 사전투표 조작에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민석 씨는 특히 사전투표 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당나극이 바뀐 경우 중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586 정지인들이 뭘 했냐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586 운동권들이 뭘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은 대개 처음하고 마지막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를 들면 무슨 민주화 운동을 했다 다 좋은 일이죠 다 좋은 일인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뭘 가지고 대미 끝을 맺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끝을 맺은 것은 사전투표 조작으로 인한 부정성을 단행한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586 운동권 정치인들을 기억할 때 그들은 초기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결국 정치권에 진입하면서 기득권화되고 문재인 정권화에서 다섯 번의 모든 공직선거를 바로 사전투표를 조작한 부정선거를 했다 이렇게 아마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그리고 한 번 더 더하면 요리 지방선거까지 더하면 여섯 번을 했다 이렇게 기억이 되겠죠 여섯 번이나 다섯 번이나 한 거는 한 거니까 결론은 그들은 얼굴을 세운 다음에 대표자를 하나 세운 다음에 집권기간 내내 사전투표를 조작했고 그리고 실세를 장악한 민주당의 소위 호남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서울시 강력의회부터 시작해서 서울시 구청장까지 모두 다 향후의 사람들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들은 얼굴을 세운 다음에 집권 내내 사전투표 조작을 했고 요리를 지방선거도 절대 안전한 건 아닌 거죠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이고 중치화된 문제를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뀐 감이 안 드는 거죠 대통령도 침묵하고 법무부 장관도 침묵하고 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는 그냥 선거 안에 질질질질 끌려가고 정말 황당한 상황이 된 거죠 서울중앙지검장의 선거부정 발언에 주목하며 이렇게 하지만 선거부정 발언은 일어난 선거부정이 아니고 6월 1일 지방선거에 선거부정 문제를 잘 단속하겠다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니까 옛날 것을 고치지 않는데 일어날 것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집권하고 있는 새 정부를 우습게 봤으면 선관위가 지금까지도 그와 같은 것을 버리지 않았을까 조금 이따 여러분 나오겠습니다만 선관위가 절대 그 야심을 버리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객관적인 정황이 전병절팀이 그렇게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개버릇을 남줍니까 지난 5년 동안 선거마다 부정선거를 획적하고 자행해서 권력을 강탈하고 가짜가 진짜 행실하며 맛을 들인 나라를 개판으로 만든 범죄 반역 사람들이 선악괴념이 전무하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무슨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유리를 선거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권력을 가져갈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전병철님이 아주 예리하게 분석했네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여당이 된 국민의힘도 물렁물렁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야말로 물렁물렁합니다 물렁물렁하는 것은 좌파들한테는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우습게 보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모든 형국이 너무나 우습게 보는 겁니다 우습게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